국제 무역사 2급 자격시험 많이 또 질질 끌어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수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교재를 대부분 구입하셔서 그 교재에 의해서 하실 거고 제가 그 교재 자체를 강의하듯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참 도움이 되겠지만 이해가 금방 금방 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또 듣게 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무역사는 종전의 명칭이 무역관리사라고 돼 있던 것이 2017년도부터 국제 무역사 2급으로 바뀌었죠 국제 무역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사실 내용은 수출입 실무에 관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면 국제 무역사 1급은 영어가 나오죠 수준이 좀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자격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 않습니까 막 자세한 것까지 해서 100점을 맞은다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시간과 노력을 좀 쪼개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하시는 건데 어찌됐든 제가 시험을 보시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60 이상을 맞아서 합격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추후 실무에 나갔을 때 그 지식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나오고 뭐 몇 분이고 뭐 이런 거는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강의를 들어갈게요 자 제가 지금 다루는 것은 수출입 곧 무역인데 무역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을 빼면 사실 국내 거래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그 책 서두에 썼지만 제가 옛날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서울 왔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 쌀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죠 정기적으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쌀을 시골에서 이제 시골 이게 시골이지 않습니까 시골 저는 서울에 썼고 그럼 저희 어머님이 그때 그 전기화물이라는 그 서울과 정읍을 저는 정읍 출신인데 왔다 갔다 하는 전기화물이라는 화물차가 있어요 그럼 여길 가서 쌀을 주고 그럼 이제 이게 물표라는 걸 줬어요 물표 우리는 그걸 물표라고 불렀는데 예 쌀을 붙였다 이런 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한테 보낼 때는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저한테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등기우편 그러면은 이 우편이 오는 동안에 이 전기화물을 그 회사는 물건을 싣고 서울 자기의 어떤 그 대리점에다 갖다 놓겠죠 이 대리점에 그럼 저는 이 등기우편을 통해서 온 물표를 가지고 이걸 물표를 주고 쌀을 딱 받아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 뭔가 물건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추후에 그 수출입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려지는 그림이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말로 서로 수시로 만나서 가깝게 만나서 물건도 직접 보고 서로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사는 아주 간단한 거래가 가능한 반면에 이게 국제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수출이고 또 수출입이고 무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언어도 다르지 상관습도 다르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 다음에 물건을 보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나서 한참 있다가 물건이 오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거래는 그런 다양한 상관습 그 다음에 어떤 서로 다른 언어 뭐 이런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결제에 관한 리스크 이런 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이런 뼈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거를 제가 그 교제 첫머리에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수출입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제가 강의는 어차피 수출입 실무라는 거니까 이런 수출입 실무가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별로 주제 주제를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염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교제 처음에 나오는 그 그림은 참고로 봐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게 될 그런 그 강의는 결국은 이 그림 전체를 시간을 통해서 어 사건이 일어나는 그 타임 그 시리얼 시간 그 경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순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제 무역은 처음에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한국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데 외국에도 좀 팔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뭐 자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떤 상품을 딱 올리겠죠 웹사이트에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지금 없어졌다고 들으켰으면 야우다 야우닷컴에 딱 올렸다 내 상품을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코트라라든가 뭐 여러가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출업자들이 자기 제품을 갖다가 올려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렸다 이렇게 이제 상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뭐 딱 상품을 이렇게 해서 뭐 백불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이거를 만약에 외국에서 누군가 봤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 내가 필요한 물건을 한국에 있는 이 사람이 만드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문의가 오겠죠 해외 수입 해외에 있는 수입을 희망하는 자가 어떻게 되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조회를 문의로 옵니다 문의 문의를 하게 돼요 인퀘어리 가 오죠 인퀘어리 가 오는 거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오 나한테 뭘 뭐 가격을 물어보네 뭐 뭐 가격 어떠한 조건을 팔 건지 물어보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해야 되겠죠 견적 그걸 오파라고 합니다 오파 오파를 딱 냅니다 이렇게 오파를 딱 내요 통상 보면 이제 나중에 또 또 나오겠지만 이 오파나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 인보이스가 저 송장이라는 얘기 송장 송장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 때 파는 사람이 내가 지금 너한테 어떤 걸 보낸다 단가는 얼마고 가격은 얼마다 그런 명세가 적혀서 물품 송부 명세서이기도 하고 대금 청구서이기도 한 그거를 송장이라고 해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업 송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린 게 그게 상업 송장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물건을 보내 몇 개를 보내고 단가는 얼마고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이거를 컨머셜 인보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말은 인보이스라고 붙여서 송장이라고 붙었지만 사실은 오파나 마찬가지예요 오파시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파시트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물건을 웹사이트에 떼어놨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무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파를 보내고 이 사람이 내가 제시한 오파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좋지만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세요 야 가격이 많다 좀 깎아주라 자기 의견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대 카운터와 오파를 보는 거죠 카운터 오파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 컨트랙트 이게 이렇게 해서 국제 무향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거는 수입 사교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문의가 먼저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만든 사람이라면 다양한 유효 고객들 이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드니까 한번 보고 관심이 있으면 나한테 사가라 라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내 제품을 안 되는 것 찌라시라는 거지 찌라시 뭐 그런 형태로 올린 거 서큘레이션 레터라고 그럽니다 서큘레이션 레터 그걸 쫙 뿌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인크하이어러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파시티를 보내고 서로 카운터 오파를 보내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 어떤 물건을 파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계약을 맺으려면 다양한 또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 절차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계약 계약서를 꾸미는데 우리가 계약서에 통상 뭘 담습니까 이 계약서를 만들려면 우리가 미리 정해야 될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섯 가지 정도 그 요소를 올렸는데 어떤 제품을 품질하고도 또 관리 있는 거죠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수량 같은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얼마에 사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매매 대금을 어떻게 결제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을 보낼 때 외국이니까 어떻게 선적 어떻게 물건을 보낼래 대출이 다섯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건 또 하더라고요 이런 컨트롤을 맡기 전에 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신용도는 어떤지 그런 신용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내에서도 물건을 외상으로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크레딧을 갖다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신용도를 미국에 예를 들었다 사는 사람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라든가 거래처라든가 그런 데를 이렇게 통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거래를 잘 하더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신용조회라 그래요 신용조회 신용조회라 그러고 이게 이제 이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 은행이 됐든 고객이 됐든 레퍼런스라 그래요 나중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좋다 하면 계약을 맺자 그러면 계약을 맺기 전에 이때 이때 오파나 카운트 오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결국은 다 이제 여기서 녹아들어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 자 근데 계약서를 쓰게 되는 그 계약서에 포함될 요소가 중요한 게 물론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게 다섯 개 다섯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뭘 사겠느냐 뭘 다야 이게 이 품용과 품질 정하는 데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있을 수 있잖아 브랜드 루이비통 X100 핸드백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그죠 브랜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 샘플 야 이런 게 있는데 샘플을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제 이 정하는 방법이 그렇다 이거죠 샘플 그 다음에 어떤 명세서 설계 도미니라든가 뭐 뭐 하여튼 명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고 이대로 만들어들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KS라든가 뭐 UL마크라든가 이런 이런 거에서 하는 게 있죠 그레이드 어떤 그레이드를 가지고 품명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품 샘다 단계 있어요 자 여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농산물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농산물이 브랜드로 할 수 있나요 무슨 샘플을 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인 경우에는 자 평균 중등 품질이다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품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굿 머천터블 퀄리티라든가 페어 에버리지 퀄리티라든가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류라든가 목재라든가 농산물 같은 것은 이런 어떤 표준품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GMQ니 페어 에버리지 퀄리티니 뭐 또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저는 표준품에 의한 거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 이 말이죠 표준품에 의한 거래 어 유주얼 스탠다드 퀄리티 이런 게 있네요 보통 품질 조건 유주얼 스탠다드 퀄리티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잘 알아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품명이나 품질을 정할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품명 품질 그 정도가 이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량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몇 개를 살래 몇 박스를 살래 뭐 몇 키를 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수량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수량 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량이 배에 실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중량 같은 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무슨 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선적할 때 중량으로 따지는지 양류할 때 중량 기준으로 하는 건지 뭐 그런 이제 판정 기준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박스다 몇 개다 뭐 이런 거는 다툼이 여지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걸 이제 벌크카고라고 그래요 벌크카고 벌크카고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적화물 산적 이 적이라는 것은 여저 사이다 싣는 거 배에다 싣는 거 선적이잖아요 선적하는데 석탄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막 뿌려서 산보할 때 뿌려서 그냥 대충 쌀쌌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는 그걸 이제 벌크카고 라 그러는데 어 싫을 때는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줄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과부족 용인 조건이나 그랬어요 과부족 용인 조건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건이다 그걸 영어로 ml more or less 클로즈라고요 절이라는 게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절 과부족 용인 조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이제 이제 결제하는 방식에 가면 이제 신용장 결제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과부족 용인 조건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용장 결제 방식인 경우에는 특별히 벌크카고에 관한 거래에서 신용장 결제 방식인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을 용인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장 결제 방식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돼요 몇 퍼센트까지는 용인을 한다 근데 신용장 결제 방식인 경우에는 그렇게 이 얘기를 안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5%는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종종 이런 게 나와요 어바우트라든가 뭐 종량을 따질 때 어바우트 6kg 퍼 에브리 뭐 잉고트면 잉고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바우트 어프록시메이틀리 이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썼다 이런 말을 썼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수량할 때는 그게 항상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이제 찍으시고 어차피 이 강의는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 해드려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책에 다 썼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저는 뼈대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에 잘 담아두세요 제가 굳이 칠판 강의를 고집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화면으로 이렇게 뭐 팬시하게 띄워서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방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 컨트랙을 컨트랙트를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조건이 다섯 가지인데 아까 품명을 정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수량에 관해서 과부적 영위 조건을 같은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에요 가격 자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가격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를 살 때 인터넷에서 사셨습니까 서점에 가서 직접 사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셨을까요 달라요 이 출판사 공장에 가서 사는 가격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주문해서 왔을 때가 가격이 달라요 통상 우리가 제일 차이 나는 게 뭐죠 택배비 누가 부담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다르다이죠 가격은 그래서 그래서 이 가격을 따질 때 항상 나오는 인코텀스예요 지금 최신판이 2010년인데 인코텀스가 만들어진 지 6번 개정을 해가지고 2010년판이 최신판이래요 인코텀스 2010 여겨 보면 가격 조건이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1가지 조건 자 11가지 조건은 여기에 만약에 공장 있잖아요 공장 파는 사람이 공장 있고 이 사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익스워크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외우셔야 돼 이 워크가 공장이란 뜻이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에 나간다 이때 가격하고 사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는 사람이 앉아서 딱 내 책상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D DDP라는 조건이 있어요 딜리버드 주티 통관까지 다 세금도 페이드 다 한 상태에서 되는 거 이거는 공장독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가격이 제일 비싼 가격입니까 만약에 이게 100원이다 100불이다 100불이다 그랬으면 여기에서 싣고 가서 여기 이게 저 선적 배에 있는 때까지 싣고 가서 실어서 배로 싣고 가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또 여기서 뭐 차에 싣고 가서 딱 전달해 주고 엄청 다르겠죠 여기서 여기는 여기는 얼마 정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10불이다 그러면 이 10불 뭐냐 여기서 차에 싣고 가는 비용 통관 비용 여기 해상 운인비 또 보험료 양하 비용 여기서 또 통관 차 싣고 갖다주는 인건비 다 포함되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총 가격이 11가지 조건이 있다 인코텀스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 첫 번째는 해상 운송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있어 회사 운송 회사 운송 뭔가 배로 하는 거 배로 하는 거는 이제 책에 보시면 나오지만 뭐 풀이 프리어롱 사이드 10 F5 B 그 다음에 C CFR 이런 게 4가지 정도 있어요 F 가 다 들어가죠 F F 가 뭐냐면 이게 프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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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운임 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 운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해상 운송 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 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상 운송만 하던 거 나머지는 범용 범용 범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범용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해상 운송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익스워크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한 DDP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굳이 말씀드리면 인코텀스는 가격에 관한 조건이다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FOB 그죠 CIF DDP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FOB 아시아 조금 더 공부할 DDP 는 조그마한 거를 우리가 주문했을 때 내 책상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뭐 G7 로든 뭐 뭐 TNT 로든 UPS 로든 그럼 다운 DDP 그런 소량의 항공 화물인견이 이게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같고 선박에 관해 선박으로 운전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B는 Free 온 보드의 약자예요 이 보드라는 것은 여러분 저 차 유창 주변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베이비 온 보드 이런 거 써봤죠 이 보드라는 것은 배 갓판 위에 갓판 위에 선적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프리 온 보드 이 프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가격의 조건은 어느 순간까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어느 순간까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걸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결국은 뭐냐면 책임 책임과 이게 위험에 관한 것이겠죠 비용 비용의 비용을 누가 어느 순간까지 지냐 이 말이요 프리 온 보드라는 것은 자 수출자의 입장에서 배 위에다가 딱 실어주는 순간 내 내 위험이 면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후에다 딱 갖다 실어준 데까지만 하면 내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도 내가 배 위에 올라 딱 올려준 데까지만 비용을 내가 부담하면 돼요 여기 싫고 가서 통관해가지고 딱 올려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뭐 배싸기고 나머지 이쪽은 수입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 온 보드예요 해상운송에서 자 CIF는 뭐냐 이게 아이가 인슈어런스 가 이게 프레이트예요 코스트 인슈어런스 앤 프레이트 이게 뭐냐면 프리 온 보드에다 플러스 이 비용 프레이트 배싸 그 다음에 플러스 뭘까요 아이 인슈어런스 운진 보험료 포함 가격 그게 바로 CIF 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하자고요 프리 온 보드는 수축자가 물건을 싣고 간 배우 가판에 물건을 딱 실어주면 내 책임과 비용 부담이 다 끝나는 거예요 CIF 뭐예요 내가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이 배우에 싫은 것뿐만 아니고 배가 싣고 가는 비용하고 또 잘못했을 수 모른데 따르는 보험하고를 다 부담하는 조건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게 익스워크가 100원이면 프리 온 보드는 배까지 싣고 가야 되니까 한 102원 되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운임과 인슈어런스가 만약에 2원이다 그럼 2원에서 CIF 가격으로 따지면 104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매도자가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시점까지 갈 때 가는 순간까지 계속 높아져서 결국은 110원까지 가는 거죠 그런 그 체계를 잘 아시면 간단한 겁니다 체계를 아시면 우리가 책 살 때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FS는 어떻고 FOB는 어떻고 CFR CF 이런거다 여기서 하나 더 하면 CFR은 I가 없잖아요 코스트 프레이트까지만 하는거요 수출자가 배 싫고 배 운용까지만 부담하는 조건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받는거요 인슈어런스는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 니가 들람 들고 말람을 마라 이런 조건을 하는게 CFR이에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 딱 지적하고 싶은거는 이 가격조건이란 것은 책임위험과 이건 어떻구요 위험과 비용 부담을 누가 어느순간까지 하느냐에 따른건데 대부분 보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를 해요 FOB 같은 것은 배에다 실어주는 데까지의 비용을 파는 사람이 부담하고 실어주고 나면 내 위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게 CF에요 CF는 위험은 배에다 실어주는 순간 자기 위험은 끝나요 근데 비용은 뱃삭 비용까지 여기까지 가는 비용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여기서 종료가 되는데 비용은 여기까지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실 때 제가 한 내용을 이 큰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게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11개 조건이 해수 및 해상 운송 및 내수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범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인코텀스는 국내 거리뿐만 아니라 국외 거리뿐만 아니라 다 통용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그렇게 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각각의 조건들에 세부 내용은 뭔가 하는 것은 책보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가격까지 공부를 한 셈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 11가지 조건 중에 몇 가지는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시간 어땠습니까 통상적으로 뭐 자격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명하고 뭐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 시간도 아깝고 또 그거는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고 바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막 책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강의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아 빠진 거 있으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살살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정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실력을 갖춰놓으시면 시험 합격은 당연한 거고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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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